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용문면 다문리에 나와있구요 오늘은 면수재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의 2층 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나이는 좀 있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개보수를 어느정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내부 같은 경우는 철근콘크리트조니까 철거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리모델링 하시기엔 편하실 겁니다 외관상 조금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조금만 손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택 면적도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 대지 면적도 넓죠 넓고 일단 주변이 굉장히 조용하구요 바로 옆에 또 집이 붙어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 바로 아래 6번국도 양평 읍내에 서울 진입하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구요 용문 시내를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어요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이니까 굉장히 뭐 입지적으로는 두말 할 거 없습니다 굉장히 좀 실생활 하시기 편하실 거에요 자 본 매물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단진의 진입도로구요 굉장히 폭이 넓죠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게 이렇게 좀 아스콘 포장도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단진의 도로는 정말 좋습니다 쭉 올라오셔서 좌측에 노란색 벽돌로 마감되어 있는 바로 이 주택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구요 올라오다 보니까 인근에 조그만한 축사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음 냄새는 일단 안납니다 안나구요 근데 뭐 속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구요 올라오다 보면 요거 이렇게 쭉 보면 저 위로 또 몇백미터 정도 계속 올라갔다 보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좀 외진 거의 산꼭대기에 절이 하나 있어요 용흥산과 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을 이렇게 단진의 구성이 되어 있구요 아스콘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에 여기 지금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두 대 여유롭고 여기까지 잔디밭까지 마당까지 들어가면 세 대는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또 공터들이 많아요 도로 한켠에 하셔도 되고 손님들이 만약에 좀 많이 오신다고 하셨을 때 주차 문제는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석축으로 이렇게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것은 펜스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펜스 대신에 수나무를 좀 많이 식재해 놓으셨어요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거 조금 전지도 좀 하고 예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거 좀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펜스 대신에 나무를 요렇게 싹 다 심어 놓으셨어요 잔디 뭐 식재 잘 되어 있구요 우수관도 이렇게 보면 집수정도 물빠지는 구간도 군등도 다 잘 되어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관리를 요합니다 관리를 요해요 자 이렇게 넓은 마당 펼쳐져 있고 여기가 이제 텃밭 지금 이제 사모님께서 텃밭 한참 일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야외수도과 되어 있구요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외관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뭐 2층 주택이구요 어 벽돌 조적조 마감이 되어 있고 슬라브 지붕입니다 지붕 슬라브 지붕이라서 제가 아까 보니까 방수 상태는 뭐 나쁘지 않더라구요 이렇게 되어 있구요 한번 외벽 같은 경우 지금 얼룩이 좀 있기 때문에 고압 세척기로 해 가지고 좀 세척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외관은 뭐 요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싹 전체적으로 손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음 저라면 좀 펜슬을 칠 것 같습니다 나무를 좀 베는 한이 있더라도 약간 좀 안정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펜슬을 좀 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크도 뭐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칠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방구목 데크도 굉장히 주택 주변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이 있고 여기가 또 보시면 창 있는 쪽 여기가 썬룸 또 뺄 수 있는 공간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구요 요런 부분도 조금 보수를 조금 해야 되겠죠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 아 신발장 뭐 슬라이딩도 기본적인 건 다 되어 있고 들어가셔서 우측부터 보겠습니다 우측에 요렇게 방이 하나 있구요 안방입니다 방 사이즈로 상당히 넓은 편이고 그리고 요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 드레스룸에도 붙박이장 다 설치되어 있고 안방에 욕실 부부욕실도 이렇게 욕조 있는 욕실로 해가지고 구조는 상당히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은 바로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도 요렇게 조금 거실 공간은 층고가 약간 굉장히 높죠 조명도 좀 고급 샹들리제 그런 조명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층고가 살짝 높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구요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게끔 창도 이렇게 넓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주방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식탁은 따로 없는데 이렇게 식탁 자리에 냉장고를 좀 놓으셔가지고 이쪽에 이제 식탁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켠에 세탁실이죠 세탁실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됐고 주택 뒷부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화문 이렇게 되어있구요 구조 자체는 약간 아파트 구조랑 좀 비슷합니다 실생활 하시기 좀 편하게 구조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아 여기를 안 보여드렸네요 이쪽이 이제 공용욕실 욕실 이렇게 다 되어있고 그 다음에 계단 밑 창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까지 이렇게 되어있구요 1층은 방이 1개입니다 방 1개 욕실 2개 거실,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 다용도실 계단 밑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네요 2층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죠 2층은 집성목으로 해서 계단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있고 자 확실히 철콘 주택이라 바닥이 꿀렁임이 뭐 전혀 없네요 2층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에요 좌측에 일단 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하게 자녀분들 쓰기 좋게 방이 하나 있고 요 문은 이제 옥상 보시면 옥상이 이제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청소하시거나 나중에 방송사 해야되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옥상 올라갈 수 있는 공간 옥상 능력도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현재 방수상태에는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있고 2층 거실도 상당히 넓어요 네 그리고 2층의 욕실 2층의 욕실이 제일 넓어 보입니다 이렇게 돼있고 여기도 이제 2층의 두 번째 방 아 이 방도 이제 뭐 창고 겸 드레스룸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데 요것도 자녀분들 방으로 좀 쓰시기 좋을 것 같고 음 네 요 부분 참고하시구요 어 수리가 되어있는 것 같긴 한데 도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쵸? 도배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슬라브 지붕의 좀 단점이긴 한데요 요런 부분 좀 잘 보셔가지고 방수 어 요 부분만 신경 쓰시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에요 자 2층은 방이 두개 욕실 하나 거실 요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육문면 다문리에 소재하는 어 철근 콘크리트조의 2층 주택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이는 좀 있는 주택이구요 어 보시는 제가 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부분부분 좀 수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철근 콘크리트조의 장점이자 어 장점이 이제 뭐 리모델링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철거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어 와서 한번 좀 음 답사하시면 입지나 이런건 굉장히 마음에 드실겁니다 실거주 하시기 너무나 좋으실거고 세컨드하우스로도 너무나 좋은게 그냥 욕문역에 내리셔가지만 택시타고 오면 되니까 예 옆에 뭐 집들도 아직 뭐 들어서 있지 않고 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어 그런 좀 독립적인 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큰 비용은 들어갈거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이런 부분 좀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어 정리 좀 한번 하시면 어 넓은 마당에 넓은 주택 네 전원생활 시작하시기에 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차는 또 찾아뵙기로 하구요 어 항상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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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